와, 우리 부끄러워 소희영입니다 엄마 아빠 맛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네 이 맛에 또 선물한거지 우와 대박 소희영 맘에 들어? 소희영아 지호적 좀 도와줘 소희영아 지호가 도와줘 소희영아 지호가 도와줘 우리 지호는 소희영아 도미노 소희영아 드리버 멋져 소희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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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영아 이거 선물 아빠 머리 해줄게 소희영아 이렇게 되면 우리 지호가 엘사공주가 되는거야 지호영아 지호영아 아빠 봐봐 소희영아 어어 이뻐라 와 우리 지호 머리도 이쁘네 머리 이거 맘에 들어? 지호영아 아빠가 사준거? 네 선물 맘에 들어요? 어린이날 선물? 이거 이모한테 도와줄거야 아 이모한테 보여줄거야? 네 아 나 도와주니까 아유 와 우리 정우가 아주 푸짐하네 선물이 정우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학원도 열심히 다해서 엄마 아빠가 선물 사준거야 알지? 네 감사합니다 응 자 아빠랑 재밌게 갖고 놀자 지우 선물 맘에 들어요? 응 우와 이거 뽀로로가 저절로 움직인다 지우야? 자동차가? 우와 대박 발사 우와 우와 내가 지금 한번 해볼까? 오 우와 우와 으 으 으 으 어 그렇게 피네 좋아? 어 어 으 그렇지 잘 알지 잘 알지 잘 알지 하하하하 으 으 으 으 으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이쁜 내가 잘해 내일 치우자